50대는 인생의 후반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듯 50은 인생의 정점에서 맞이하는 사회경력, 가족관계, 신체건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곡점이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갈림길에 선 50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50대에는 중년의 품격과 여유가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 인간관계, 평판, 자기개발 등 좋은 습관을 가지고 나이 드는 것이야말로 누구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물론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행위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건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스트레스 관리, 산책, 감사기도, 명상, 가족 간의 대화, 독서 등 기본적인 자기관리를 매일 10분씩 성실하게 행함으로써 습관으로 정착시킨다면 50대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강상구 작가의 50 이후 삶을 바꾸는 6가지 습관입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루 따 10분의 방법들을 따라해보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작하면 멈추지 말고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50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나의 습관이 지금의 나를 만들고 평생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50의 습관이 평생의 건강을 만든다.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 세상은 달라진다. 미국 페일러대학교와 에모리 대학교 의과대학 공동연구팀은 사람들은 청년층 18에서 29세, 중년층 30에서 60세, 노년층 60세 이상으로 나눠 수면부적이 뇌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젊은 시절부터 충분히 수면을 취한 사람은 노년이 되어서도 뇌기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일러대학교의 마이클 스컬린 박사는 젊은 시절에는 수면을 시간 낭비로 생각해 이를 경시하는 사람마저 있다. 하지만 수면부적은 기억력 뿐만 아니라 순환계 질환 위험도 가지고 있다. 건강을 위해 어릴 때부터 충분한 수면을 취할 것을 권한다라고 말했다. 수면부적은 나이가 될수록 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잠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잠을 잘 자면 머리가 상쾌,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눈이 떠진다. 숨쉬기 편안하고 몸은 날아갈 듯이 가볍고 두뇌와 육체가 유연하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까지 한다. 반면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머리가 아프고 심장은 빨리 뛴다. 몸이 무겁고 움직임은 둔해진다. 두뇌와 육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세상이 우중충하게 보이기까지 한다. 이처럼 잠을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 똑같은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잠을 제대로 잘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세상도 왜곡되어 보이지 않는다. 하루만 잠을 자지 않고 생활해 보라. 눈꺼풀이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자꾸만 감길 것이다. 계속 하품을 하게 되고 육체는 자꾸 어딘가 기대어 쓰러지려 할 것이다. 옛날 농경사회사는 동이 튀면 일어나 농사를 짓고 해가 지면 일을 끝내고 잠자리에 들었다. 대체로 자연은 낮에는 환하게 만들어 일을 하게 하고 밤은 깜깜하게 만들어 일을 멈추게 한다. 이에 적응한 우리의 육체도 밤에는 잠들도록 길들여져 있다. 그러나 오늘날은 조명 때문에 밤낮의 구분이 없어졌다.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로 지구 저편에 있는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거래하고 소통한다. 그렇다 보니 일출, 일몰의 주기와 관계없이 잠을 잔다. 하지만 수면의학을 연구 중인 존스 오피킨스 대학교의 신경학과의 네이첼 살라스 박사에 따르면 사람이 잠자기 가장 좋은 온도는 18에서 20도의 낮은 온도라고 한다. 사람의 체온은 오후 2시에서 6시경에 가장 높고 새벽 2시에서 4시경에 가장 낮다. 즉 새벽 2시에서 4시경이 가장 깊이 잠들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아무리 밤을 지새워야 하는 일이 있어도 이 시간만은 눈을 감고 잠을 잔다면 육체적인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건강한 아침을 위해 딱 10분만 일찍 잠들라 처음부터 2시간이나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당연히 힘들다. 우선 평소보다 딱 10분만 일찍 취침해보자. 한 달 동안 10분 일찍 잠들므로써 현재의 습관을 급격하게 바꾸지 않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10분 일찍 잠드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일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다. 또한 10분 정도로는 생체 리듬이 깨지지 않는다.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이 있듯이 한 달에 10분씩 일찍 잠들다 보면 1년이면 2시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된다. 새벽 2시까지 잠들지 못하는 사람이 12시면 잠을 자고 밤 12시에 잠드는 사람은 10시에 잘 수 있다. 인지치료미 연구저널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잠자는 시간을 앞당기면 부정적인 생각에 잠기는 버릇을 고칠 수 있다고 한다. 일찍 휴식을 취함으로써 감정을 조절하는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일찍 잠자리에 들면 일찍 일어날 확률이 높다. 그만큼 하루를 일찍 시작할 수 있게 되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시간에 쫓겨 허둥거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하루를 느긋하게 시작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나는 책을 지필할 때는 마감 기간을 정한다. 나 자신과 약속을 함으로써 긴장감을 가지기 위합니다. 이 기간에는 매일 밤 9시가 되면 취침을 하고 오전 4시의 기상에 자료를 찾거나 지필을 한다. 충분한 수면을 취했기 때문에 머리가 상쾌하여 글쓰기가 용이하다. 이렇게 하면 오전 8시까지 4시간 동안 글을 쓰게 된다. 그리고 8시 이후는 일상적인 일을 한다. 당신이 지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몰입이 잘 되는 이른 아침 시간을 활용할 것을 권유한다. 잠잘 시간을 정하라. 취침 시간을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이 시간에 자면 되겠다고 즉흥적으로 정하는 것이 있다. 그러고 나서 그 시간을 기준으로 매달 10분씩 일찍 잠을 정하면 된다. 또 다른 방법은 일주일간 취침 시간을 기록해서 평균 시간을 산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간을 기준점으로 정하면 된다. 취침 시간이 결정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다. 일단 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일과 낮에 하는 것이 효과적인 일 이 두 가지를 정리하면 개운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게 되고 숙면을 취할 확률이 높아진다. 여유가 있으면 잠버릇을 알아보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 특히 잠을 제대로 자고 싶다면 스마트폰 등 숙면의 방해가 되는 것은 잠자리에서 멀리 치워라. 인간은 잠을 자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다. 그만큼 잠은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미국 심리학계지는 잠이 부족해지면 뇌가 분산되는 집중력과 외부 자극을 다룰 때 힘든 시간을 보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뇌가 힘들어지면 의지력도 자연이 약해진다. 또한 우리는 잠을 통해 피로를 회복하고 원기를 돋을 수 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개운하고 행복한 마음이 들어야 한다. 이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잠자기 직전이나 일어난 직후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자. 잠자리에 될 때 스스로에게 오늘 하루 수고했어요. 편안한 밤 되세요. 라고 말하자.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는 원없이 잘 잤습니다. 상쾌한 아침을 맞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자. 자신이 정한 취침 시간이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잠자리에 들라. 이 시간에 잠들면 건강이 보장된다는 생각을 하라. 삶의 질이 항상 된다고 믿어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진다고 생각하라. 오늘 하루쯤이야 라는 말에 휘둘리지 마라. 그 순간 그토록 강했던 처음의 결심은 무너진다. 습관은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명확하다. 우리의 일상이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습관과 새로운 습관이 부딪히면 몸과 마음이 서로 싸운다. 그러다 하나를 취하고 나머지는 버린다. 현재의 습관을 선택하면 현실에 붙잡히는 사람이 된다. 이런 사람은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면서 발전은 포기해야 한다. 새로운 습관을 선택하는 사람은 이전과 다른 세상을 만난다. 한 달에 10분 일찍 잠들므로서 1년 후에는 2시간 일찍 하루를 시작해 보자. 분명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루 10분 산책을 하라. 하루 한 번은 왕이 되어보라. 옛날의 왕들은 어디서나 막힘없이 뒷짐을 지고 다녔다. 신하들은 왕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왕이 고개를 들라라는 명령을 내린 후에야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들 수 있었다. 그 누구도 왕 앞에서는 뒷짐을 질 수 없었다. 이와 같이 현대에서도 회사와 같은 단체에서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환담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면 누가 윗사람이고 아랫사람인지 금세 파악할 수 있다. 바로 뒷짐진 사람이 누구인지 보는 것이다. 대체로 가슴을 편 채 뒷짐을 지고 말하는 사람이 윗사람이고 양손을 앞으로 모은 채 어깨를 움츠리고 뒷짐진 사람의 말을 다소곳이 듣는 사람이 아래 사람이다. 왕처럼 뒷짐을 지고 여유롭게 걸어보라는 것은 위의 상황처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런 자리에서 머리를 조아리라는 뜻도 아니다. 평상시 산책을 하거나 혼자서 어디를 갈 때 의도적으로 뒷짐을 지고 가슴을 쫙 패서 여유를 가지고 걸어보라는 뜻이다. 지금까지 앞으로만 향해 있던 당신의 무게중심을 뒤로 보내보라. 가슴을 펴고 먼 곳을 바라보면서 걸어보라. 천둥, 번개가 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느긋한 마음으로 산책해보라. 지나가는 사람들은 신화들이고 자신은 모든 이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왕이라 생각하며 뒷짐지고 천천히 걸어보라. 마음의 여유와 함께 세상을 향한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뒷짐지고 걸으면 건강해진다. 중노년이 되면 허리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 시작한다. 그러나 요즘은 스마트한 세상 때문에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져 허리디스크는 더 이상 중노년만의 질환이 아니다. 허리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무릎, 목, 어깨 등의 부위도 위험해진다. 그뿐만이 아니다. 위장이나 폐에도 압박을 가해서 소화기능까지 저하되기 때문에 몹시 위험하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골방에서 하루종일 양반다리로 앉아서 글을 읽었다. 품위를 지키기 위해 급해도 뛰어다니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뒷짐을 지고 걷는 자세 덕분이었다. 선비들은 글을 읽다가도 종종 골방에서 나와 뒷짐을 지고 고개를 들어 산과 하늘을 바라보며 한가롭게 동네를 한바퀴 돌았다. 뒷짐만 져도 병이 낫는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뒷짐 짓는 자세는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준다. 우선 뒷짐을 뒷짐을 지면 가슴이 펴진다. 가슴이 펴지면 심호흡하는 자세가 되어 숨쉬기가 편해진다. 더불어 목과 허리가 바르게 세워진다. 뒷짐을 지고 허리를 쭉 펴면 앉아서 공부하느라고 휘어진 척추와 긴장되었던 근육이 제자리를 잡게 된다. 옛날 사람들이 하루종일 골방에서 양반다리로 앉아 글을 읽었듯이 요즘 사람들은 문서를 작성하거나 게임을 하느라 컴퓨터 앞에서 몇 시간 동안 자세를 흐트러트리지 않고 앉아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보느라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시력이 저하되고 팔과 다리가 결리며 일부는 허리디스크 등으로 고통 받는다. 이런 고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옛날 선비들이 했던 것처럼 뒷짐을 지고 멀리 하늘과 산을 바라보는 것이다. 일하는 도중에 의식적으로 허리를 쭉 펴고 뒷짐을 지고서 먼 곳을 응시해 보라. 척추교정 등으로 돈을 들이지 않고도 건강하고 반듯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뒷짐은 여유를 가지려는 것이다. 뒷짐을 지다라는 말은 관용구로 어떤 일에 자신은 상관없는 것처럼 구경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우리는 우리는 흔히 뒷짐을 지고 있다고 하면 수수방관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거만한 사람을 연상한다. 하지만 뒷짐을 지고 거르라는 말은 거드름을 피우거나 방관하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다.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잠시 여유를 가져보라는 뜻이다. 생존 경쟁의 사회에 쫓겨 주인은 살펴보지 않고 앞으로만 달려가는 현실에서 잠시 비켜나 여유를 가져보라는 것이다. 특히 당신이 수심한 성격으로 인해 평소에 어깨를 움츠리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의도적으로 가슴을 편 채로 뒷짐지고 걸어보는 습관을 가져보라. 이 세상의 주인공인 당신이 어깨를 움츠리고 살 수는 없지 않은가. 성격이 조급해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입었거나 소심함과 조급함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었다면 잠시나마 왕처럼 뒷짐을 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 보라. 억지로라도 여유를 가져보라.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여유를 가진 모습으로 변모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유가 당신의 몸과 마음에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나는 강의할 때 수강생들의 반응이 없어 조급한 마음이 들면 일단 뒷짐을 진다. 그리고 강의실을 쭉 둘러보며 편하지 않게 심호흡을 한다. 이 방법은 무협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암암리에 몸안의 길을 돌리고 호흡을 조절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호흡이 편해지고 자신감도 생긴다. 가장 편한 자세로 느긋하게 걸어라.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뒷짐을 지어보라. 저절로 가슴이 쭉 펴질 것이다.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고개를 들고 시선을 먼 곳을 바라보라. 그리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앞으로 나아가보라. 팔자 걸음도 좋다. 어떤 걸음걸이라도 상관하지 말고 자신이 가장 편한 자세 가장 느긋한 속도로 걸어보라. 낮이라면 밖으로 나와 온몸으로 햇볕을 받으며 편한 자세로 천천히 걸어보라. 밝은 곳으로 나오면 햇볕의 위력에 소심함과 조급증이 스스로 물러간다. 더욱이 우리 몸에 필수적인 비타민D도 무제한으로 취할 수 있다. 공장이나 사무실 등 하루종일 실내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점심시간에는 반드시 실외로 나와 10분 정도는 걸어라.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질 것이다. 밤이라면 퇴근하는 길에 뒷짐을 지고 편한 자세로 느긋하게 걸어보라. 출근처럼 정해진 도착시간이 없기에 마음도 편하다. 이런 여유로움이 하루종일 일하느라 긴장되었던 근육들을 풀어준다. 하늘이 맑으면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고개를 들고 하늘에 별이 보이는지 찾아보라. 눈앞에 컴퓨터 화면만 보느라 혹은 제품을 만드느라 혹사당했던 당신의 두 눈이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 기능을 온전히 회복할 것이다. 출근 시간에는 바쁘게 걸어가느라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지만 뒷짐지고 여유롭게 걷는 퇴근길에서는 아침에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보일 것이다. 하루 10분 웃어 보라. 나이가 들수록 웃음이 줄어든다. 일상에서 사람들이 웃는 횟수를 주사한 통계에 따르면 어린아이는 하루 400번 정도 상인은 하루 15번 정도 웃는다고 한다.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관찰해보면 수없이 웃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웃을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지도 않은데 아이들은 금세 까르르 소리를 내며 웃는다. 어린아이의 얼굴은 그냥 보기만 해도 귀엽고 사랑스럽다. 여기에 웃음까지 더해졌으니 얼마나 귀엽겠는가. 어린아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진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그리도 많던 웃음은 점점 줄어든다. 당신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라.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얼굴을 살펴보면 대부분 표정이 없거나 불만이 있는 듯이 보인다. 심하게는 벌레 씹은 표정을 한 사람들 더 있다. 왜 어른과 아이의 웃음의 수에 385번의 차이가 생기게 된 걸까. 삶에 찌들었기 때문일까. 일이 힘들기 때문일까. 물론 그것도 이유 중 하나가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일상에서 웃을 일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회사 생활은 치열하고 물가는 끝을 모르고 오르는 등 현실적인 걱정거리가 나날이 늘어만 간다. 그렇게 나이가 들수록 의도적으로 웃는 표정을 지음으로써 잃어버린 385번의 웃음을 되찾아야 한다. 웃으면 행복해진다. 속담이나 명언을 살펴보면 웃음의 긍정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것들이 많다. 그중 일소일소 일로일로 라는 말은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노하면 한 번 늙어진다 라는 뜻이다. 소문만복 내는 웃으면 복이 온다 라는 의미다. 웃을 때마다 젊어지고 웃기만 해도 만복이 들어온다고 하니 웃음이란 얼마나 좋은 것인가. 독일의 학자 칼조세프 쿠셀은 웃음은 마음의 치료제일 뿐만 아니라 신체 미용제다. 당신은 웃을 때 가장 아름답다 라고 말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을 들여 젊어지려고 노력하는가. 그들은 성형을 하고 갖가지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며 조금이라도 젊고 아름다워 보이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웃음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사람을 예뻐지고 젊어지게 만든다. 일이나 공부를 하는 것처럼 어렵지도 않다. 웃기 위해서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다. 그냥 지금 바로 웃으면 된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은 행복하게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뜻이다. 불행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말인가. 행복을 찾고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인가. 불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나 행복의 무지개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라면 윌리엄 제임스의 말대로 일단 한번 웃어보라. 웃음의 효과를 누려라. 미국 인디에나주 메모리얼 병원 연구팀은 15초 동안 크게 웃으면 엔드로핀과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증가시켜 수명이 이틀 증가된다고 발표했다. 웃는 사람의 혈액에는 바이러스 암세포를 공격하는 자연사례 세포가 활성화된다고 한다. 암투병 하는 사람들이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자주 웃어야 하는 이유다. 웃음은 심장 박동을 활발하게 한다. 혈압을 떨어뜨리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산소 공급을 증가시킨다. 또한 웃음은 진통제 역할을 하는 엔도르핀 옥시토신과 같은 신경 물질을 분배한다. 변두통이 있거나 머리가 아플 때 한번 크게 웃어보라. 효과가 있을 것이다. 웃음은 우리 몸의 자연지휘력도 강화시킨다. 더불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 어렵고 힘들수록 억지로라도 웃어보자. 하루 십분간은 의무적으로 웃어보자. 자신도 모르게 웃게 되는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자신만의 웃음 원칙을 만들어라. 그러나 막상 웃으려고 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웃어야 할지 몰라 망설여진다. 웃음에 웃음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에 제시한 다섯 가지 방법을 활용해보자. 첫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웃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을 찡그린다. 준비 없이 밝은 빛을 마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웃는다 라는 원칙을 늘 상기하고 있으면 표정을 바꿀 수 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바로 눈을 뜨지 말고 10초 정도 눈을 감은 채 잠시 기다렸다가 살짝 눈을 뜨면서 10초 정도 미소를 짓는다. 그 표정으로 다시 눈을 감고 3번 정도 반복한다. 평온한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동일한 행동을 반복해보라. 이것이 습관이 되면 아침이 상쾌 진다. 둘째 시간을 정해놓고 웃는다. 하루 중 웃는 시간을 정해놓고 웃는 것이다.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웃는다. 웃을 시간이 되었는데도 소리내어 웃을 수 없는 장소라면 표정으로라도 웃어보자. 소리내어 웃기 좋은 장소는 혼자 운전 중인 자동차, 등산 코스, 해변 등 크게 웃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가 좋다. 그리고 이런 구역을 만들 때는 가족끼리 의논하여 만들기로 약속하자. 현관문을 열고 웃으면서 들어오면 실내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웃음 바이러스가 퍼져 온 집안이 웃음으로 가득할 것이다. 또는 거울이 있는 곳을 웃음 구역으로 만들 수도 있다. 집이라면 거울이 있는 화장대 주변을 웃음 구역으로 만들어 웃는다. 바깥이라면 공중화장실 거울 앞이나 길거리의 쇼인도를 바라보며 웃으면 된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습관이 되면 별거 아니다. 늦지 큰 소리로 웃는다. 누군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 큰 소리로 웃어라. 개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조용하고 엄숙하게 앉아있지 마라. 개그 프로그램은 웃을 수 있는 마당을 제공한 것이다. 그게 웃으며 즐겨라. 이때만큼은 마음 놓고 웃어도 된다. 다섯째 억지로라도 웃는다. 사람은 행복할 때는 웃고 화가 났을 때는 얼굴을 찌푸린다. 미소를 지으면 점점 행복해지고 얼굴을 찌푸리면 점점 화가 난다. 이처럼 표정이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안면 피드백이라고 한다. 웃을 일이 없어도 하루에 십분간은 억지로라도 웃어라. 억지로 웃어도 웃음은 웃음이다. 사람의 뇌는 억지로 웃어도 행복한 것으로 착각한다고 하지 않는가. 하루 감사 감사 기도를 하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감사할 일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삶에 불평하며 한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는 욕심 많은 사람이다. 반면 감사할 일이 없어 보이는 데도 항상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일상의 소소한 일에서 감사함을 발견하는 순수한 사람이다. 감사함을 느끼는 건 마음먹기에 달렸다. 대상이 거창해할 필요는 없다. 감사할 것을 멀리서 찾지 말고 일상에서 찾아보라. 감사할 것으로 둘러싸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하라. 감사와 불평은 전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달려있다. 새벽 출근길에 밝혀주는 가로등 불빛에 감사하다가도 퇴근길에 밝혀주는 가로등 불빛이 어둡다고 불평할 때가 있다. 현상은 변함이 없는데 가로등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금 형편으로는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면 삶 속에서 감사할 것들이 수없이 발견될 것이다. 진짜 감사할 것은 공기와 같아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나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 딱히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건강처럼 잃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에서야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그러기에 누구나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부여받은 데 감사하라. 오늘 살아가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라. 어제 숨을 거둔 사람이 그토록 원했던 오늘이기 때문이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음에 감사하라.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 내 앞에 펼쳐진 세상을 볼 수 있는 눈과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음에 감사하라. 가고 싶은 곳을 걸어갈 수 있는 건강한 다리가 있음에 감사하라. 앉았다 일어설 수 있는 무릎이 있음에 감사하라. 화장실에서 스스로 대소변을 처리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 부모님이 살아계심에 감사하라.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수입이 있음에 감사하라.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음에 감사하라. 직장을 구하러 다닐 수 있는 마음이 있음에 감사하라. 옛날에 태어나서 누이가 되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오늘날에 태어난 것에 감사하라. 친구들과 채팅을 할 수 있는 기기를 가지고 있음에 감사하라. 누워서 잠잘 수 있는 침대가 있음에 감사하라. 앉아서 쉴 수 있는 소파가 있음에 감사하라. 허리를 구부려 양말을 신을 수 있음에 감사하라. 배낭을 메고 등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 감사하라. 가로수 아래를 산책할 수 있는 환경에 감사하라.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수 있음에 감사하라. 붐비는 지하철에서 자리를 잡아 앉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라.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하라. 풍족한 세상에 살아온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려면 연습이 필요하다. 감사의 조건들은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이어도 충분하다. 현재를 둘러보고 세상을 보는 시선을 바꿔보자. 감사할 것을 멀리서 찾지 말고 일상의 삶 속에서 찾아보라. 감사할 것으로 둘러싸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 감사 노트를 준비하자. 감사 기도는 평안을 준다. 기도에는 자신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가 있다. 그런데 감사 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감사 기도보다 구하는 기도에 치중하게 된다. 병든 사람들은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직장을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개선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달라.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해달라. 승진할 수 있게 해달라. 좋은 집에 살게 해달라는 등의 부족함을 채워주거나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 답답한 마음을 풀어보기 위해서다. 이런 기도라도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고민하는 사람보다 마음의 안정을 쉽게 취할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과 사회에 대한 분노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도할 때는 의식적으로 감사기도를 먼저 하는 습관을 가져보라. 부족한 것, 필요한 것이 있어 구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감사기도부터 시작하면 감사할 것들이 생각난다. 감사기도는 감사함을 표현함으로써 인생을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든다. 감사기도는 부족함을 여유로움으로 바꿔주고 욕심을 버리게 하는 힘이 있다. 감사기도는 아픈 상처가 있어도 살아있기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상처의 회복력을 높인다. 또한 감사기도는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다며 불평하는 사람에게 작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요령을 알려주기도 한다. 감사기도를 시작하면 감사할 것이 하나둘씩 보이다가 어느새 점점 늘어난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변에 감사할 것이 널려있음을 알게 된다. 그렇게 어느 순간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감사기도는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다. 감사기도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하면 좋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끄러운 곳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전철에서도 눈을 감고 감사기도를 할 수 있다. 업무를 시작하면서 혹은 업무 중에 기도할 수도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나 기도원을 찾아가 기도를 하지만 교회를 가지 않거나 갈 시간이 없는 사람은 지금 있는 장소에서 기도하면 된다. 일상에서 일상에서는 식사를 하기 전에 감사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들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기도를 할 수 있다. 행복은 고난이라는 단단한 밧줄로 묵혀 있다. 이 밧줄을 풀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기도 다. 먼 곳에서 행복을 찾느라 고생하지 말고 일상에서 하루 10분만 마음을 가다듬고 감사기도를 해보자. 10분의 감사기도가 당신을 평안하게 만든다. 지금의 평안함이 하루를 즐겁게 만들고 한 달 1년 나아가 일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은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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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